안녕하세요. 여러분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여기는 유명한 일본식 핫도그점인데요. 여기 와서 저희 눈에 띈 영어편이 하나 있었습니다. 한번 보실까요? 저기 프렌치프라이즈 감자찌김이라는 게 되게 유명한 곳인데요. 여기는 감자찌김에 소금뿐만이 아니라 다른 조미료도 뿌려주는 곳인데요. 당신이 선택하다, 모를 맛을 선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. 여기 오셔서 자신의 입맛에 맞는 감자찌김 골라서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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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